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큰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는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다 그게 원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재앙, 저주, 지옥, 배경, 죽음, 고통이 바로 그 원제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이 진짜 깨달아지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제도 본부 2부 메시지 때 1만 달란트 100대나련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생명과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 작은 죄를 용서가 안 될까요 결국은 생명의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요 구원받은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보자의 축복이 그때부터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세상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응답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것부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걸리고 또 시험 들고 갈등 속에 빠지는 건 결국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한테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못 누리는 게 문제죠 결국은 사단한테 쏟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정확하게 은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면요 여러분들 권세 사용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의 은약 붙잡고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자꾸 문제가 들어오든지 염려가 들어오든지 걱정이 들어오든지 자꾸 이런 게 들어오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모든 들어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그 사실을 묵상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건데 근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가고 있고 인본주의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 내가 그 생각하면 내가 진짜 복음 모르는구나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은요 전부 다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넨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알면요 어떤 환경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을 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고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온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귀한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신부림 시키는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집 열쇠를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누가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네 가지를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세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건물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 않는 것은 진짜 반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진짜 고백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꾸 그거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고백하고 체험하면요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은약 붙잡으면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기도응답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개인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겁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위의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구나 아 내가 진짜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모르는구나 이 정도 문제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면 내가 진짜 복음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복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은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짜 그 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거예요 은약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 나오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 들어가서 복을 빌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네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원망, 불평, 핑계 아무것도 대지 마세요 내가 진짜 은약 붙잡고 완전 복음소로 들어가버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반석같이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단단히 우리 신앙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진짜 깨달음은 세 가지 특성이 딱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응이 안 온다니까요 아 당연한 거 아니냐 아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요 모든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해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응답이 옵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가는 데마다 사단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전도운동 새롭게 시작하니까 다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끔찍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끔찍도 안 했어요 근데요 응답받는 사람 몇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청년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요 동삼제일교회가 왔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장노인들 합숙 안 받잖아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합숙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약 붙잡으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전도는요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실은 다락방도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냐 그래서 죽은 영혼 살리는데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죽은 영혼 살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가서 죽어요 근데 노예로 간 몇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도요 그 상황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진짜 살리는 자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시간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핑계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완전 인생 전환점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해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정의이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집회와 우리 임직캠프와 전두캠프의 하나님 성도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어느새가 되어서 이 축복 성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합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